어떤 회사예요? 지금 와 계신 거예요? 저희 회사에서 하는 프리마켓입니다. 저희가 이제 이게 3회차예요. 회사 뮤지션들도 요즈 언니 같은 경우에는 연필 깎아주는 거 하고 있고요.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굉장히 풍성한 프리마켓을 하고 있습니다. 판매도 하신 거예요? 다 팔려서 없고 윤주는 지금 30명 넘게 그림을 그려줘서 오른손에 경련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. 초상화인데 한 명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 기분 상해서 집에 돌아가셨어요. 다 싸게 탈게요.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2천 원. 진짜 싸요. 이제 곧 도면 가시면 바로 출발하나요? 네. 저쪽으로. 대표님은 지금 제일 화려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. 배고파요. 배고파 되게 배고파. 아까 전 드시지 않았어요. 저희가 하나도 안 쪼개거든요. 굿바이 이거. 굿바이 실 안 입고 있어요. 차이가 없어요. 이유는 너무 무단 말이야. 오늘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듣고 싶은 거 들으면 어떨까 좀 메이저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이런 채널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근데 인디 밴드가 수강냇빛이 나오니까 되게 신기하고 좋다.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듣고 싶어요. 사진 한 번 찍으시면 어떻게 돼요? 돈 주고 사 먹었어요. 돈 주고 싶어요. 어떻게 사진 찍자 사진. 저 머리 너무 큰데? 그렇죠. 감사합니다. 화장만. 화장만. 이 친구에게 제가 팔다 나온 물건을 몰빵해 주기로 했는데요. 와. 우선 들고 와라. 이 친구가 어울리나 이거 입어볼까? 이거 가을에 입어. 네. 하하하하 성대모사 한 번 해주세요. 무슨 성대모사? 아니 무슨 성대모사. 팔 줄 모르는데? 노래 시키래요. 노래 시키래. 수고했어 오늘도 한 번 불러주세요.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나보다 잘 부르는구먼. 마가 부르는구먼.